목표는 오늘 여기와서 다른 직원이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들어서 뭔가 한마디라도 들어갈 수 있게 여기 왼쪽 칠때 왼발을 놓은거에요 다음 시작 다음 오른쪽으로 왼발을 놓은거에요 오른발을 놓은거에요 오른발을 놓은거에요 자 오른발을 놓은거에요 오른발을 놓은거에요 초밀 오른발을 놓은거에요 칫솔 오른발 그냥 엿뎅하니까 이걸로 나한테 안υ친다 내가 보고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넷 다! 예스! 일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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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려는 둘 셋 넷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다 다 다 다 다 준비 여기까지만 만들어보겠습니다 D 되돌려 뛰어내려 준비 플레임타 아, 나 진짜 고생 highlights 그렇다면 또한 ama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로 갈게요 둘, 둘.. 여zu 많이!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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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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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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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명. 3명. 4명. 5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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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명. 5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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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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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